자 이게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시간이 좀 살 맞아 들어가죠 살 맞아 들어가죠 살짝 자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첫 방송에 나름 정해놓은 어떤 테마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또 글을 하고 있네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집 갔네 여기 변해라 이제 뭐 살 자신감이 생기네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 예근 양과 네 번째 시간은 바로 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로 아주 재미난 시간들로 꽉 채워볼까 하는데 이 질문들을 이미 제가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좀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예근 양이 직접 이렇게 질문들을 좀 골라주셨습니다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또 골라봤고요 픽했고요 예근 픽입니다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제가 한번 살짝 하나씩 투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베라 선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근님이 생각하시는 홍일님의 노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너무 빨리 대답해버렸다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들어도 무슨 단어인지 알겠다 정말 섬뜩하고요 너무 무서워요 섬뜩하고요 장난이고요 네 제가 생각한 오라버니 목소리의 매력 저는 섬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함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냅다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섬세함이 그 소리의 길과 어떤 그런 아유 기억이 입이 걸리나 못 참지 성격이 나온다 노래할 때 섬세하다 아주 너무 좋고요 끝인가요? 더 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줄 알았지? 네 그리고 어떤 자 일단 섬세함 다섯 개가 있어야 된 거죠? 다섯 개가 있겠다 다섯 개 제가 한 번 섬세함 섬세함 강인함 강인함? 요즘 많이 들어본 듯한 놈인데 이게 약간 디지몬 심볼 같네요 예 알겠고요 섬세함과 강인함 예 그리고 섬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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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섬뜩함 아닙니다 두 개만 짠해봅시다 짠해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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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뭐랄까 뭐 자연으로 치자면 뭐 불 같다 불 네 불이 활활 딱 오른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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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리드미컬한 어 어? 하하하하하하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 어?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 어 자 마지막 하나 더 짠해봅시다 어 예 그 무대의 장악력 예 장악력 아 장악력 자 처음부터 하면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거꾸로 갑시다 장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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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자 벌써 잊어버렸어 팬서비스 매너 네 매너가 좋다 네 무대 매너가 좋다 네 좋지 네 번째 매너 아니었던 것 같은데 뜨겁다 아 뜨겁다 오케이 오케이 뜨겁다였다 뜨겁다 자 세 번째가 섬뜩하다 섬뜩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인함 강인함 네 첫 번째가 섬세함 네 그렇죠 섬세함 뭔가 안 올리는 게 딱 하나가 있긴 하다 그죠 뭐 뭐지 어 아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안 올리는 외로 외톨이가 섬뜩한 섬뜩함 섬뜩함이 이 녀석이 외톨이 같아 오빠 근데 모르셔서 그래요 무대에서 그거 불 막 터지고 이럴 때 오빠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죠 하긴 내가 저기 공연 때 이런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섬뜩한 오빠 눈 질근 광고 이러고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섬뜩한데 맞아요 야 최고다 최고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이렇게 홍데이트를 야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댓글에 봤는데 아 이걸 이렇게 공짜로 봐도 되나고 사실 그렇죠 어쨌든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더 좋은 방송 됐을 때 공짜가 아닌 또 뭔가 있으면 좋겠네 네 자 자 여러분 다섯 가지 제가 킵해놓겠습니다 네 킵하십니다 섬뜩함 네 중요한 부분 포인트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별표 무대에서 섬뜩함을 보이기 위한 뭔가를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텔라님께서 질문 주신 스텔라님의 질문을 두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네 자 일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오 나는 나는 내부터 얘기할까요? 네 어 이제 우리가 싱어게인 때 일단 이름으로 최예근해서 우리 싱어게인 23호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수들 다 이렇게 전화번호 받았을 때 71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싱어게인 23호 최예근 했는데 그걸 언제부터 바꿨어요? 어 진짜요? 최 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 최 최고예근? 우와 나 맞혔잖아 이야 너무 단순한가? 최고예근 최고예근이에요 최고예근 최고미달라 어 나는 그렇게 전화번호 등록돼 있어요 나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저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홍일 오라버니다 너무 정없어 갑자기 정없네 나 너무 정없어 보이네 아니요 아니요 정홍일 오라버니다 여러분 정홍일 오라버니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정말 정감 있잖아요 맞죠 오빠가 좀 이상해요 오빠라는 말이에요 정홍일 오라버니 돼 있나? 정홍일 오라버니 거기서 정만 빼자 어 정을 빼? 어 그냥 홍일 오라버니 괜히 마음이 상해 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 붙이고 오라방으로 가자 정홍일 오라버니 오라방 정홍일 오라방 이게 사투리로 오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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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하거든요 좋은 방이네요 오라방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우리 스텔라님 두 번째 질문인데 어 이거는 재밌네요 응 서로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무슨 동물? 동물 어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 지금 생각해볼게요 질문지 탑10 다 무슨 동물 같냐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정했었구나 그때 동물을 10개를 나열하고 누군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못 맞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적었는데 기억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오라버니 임팔라 같아요 어? 임팔라 임팔라 응 임팔라 이러분도 임팔라가 뭔지 아세요? 다들 검색 들어가는데 네 임팔라 정홍일 햄서터라고 그러는데 스텔라님 햄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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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임팔라라고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네 어떤 너무 뿔이 너무 뿔이 아름답고 뿔이 아름답고 뿔이 아름답고 되게 요거네 가만가만 가만가만 다니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급지다 애가 되게 고급지다 어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슴이에요 사슴류 얼굴이 되게 선해요 하얗고 털 많고 하얗고 그러니까 갈색깔이 그러니까 그냥 사슴색인데 얼굴은 하얗고 눈은 코입은 까맣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저 뿔이 되게 엄청 무서워 보이고 뭔가 고급지고 비싸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되게 선해요 선하고 그래서 약간 오라버니가 임팔라 같다가 목이 긴가 왜? 네 목도 길어요 사슴같은 눈 그리고 사슴같이 사슴과라고 우리 이명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고한 임팔라가 맞습니다 별리님 맞아요 맞아요 사슴과 중에 임팔라라는 사슴과 반대로 또 하면 사자죠 역시 아무래도 오라버니 사자죠 사자 네 머리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사자가 앉아있는 모습 사자가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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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뭔가 뛰어다니는 사자보다는 사자는 아니고 뛰어다니는 사자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힘 빠진 사자네 힘 빠진 사자가 아니고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고 있는 사자 잠자는 사자에 코트를 건드리면 안되지 않아요 아주 큰일 났지 그거 아예 엑시던트지 자 그러면 일단 임팔라로 갑시다 그러면 네 임팔라 임팔라 아 제가 나중에 검색해서 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싱그게인 우리 탑10 콘서트 때 예근 양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에너자이저 있잖아요 방전이 안 돼요 방전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1, 2회를 하는데 2회 때 더 날대요 야 이게 무슨 에너지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근 씨한테 예근아 안 힘드나 아니요 아닌데요 안 힘든데요 와 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그걸 감추고 살았을까 맞아 에너자이저는 동물은 아니지만 일단 예? 에너자이저는 동물은 아니지만 네 동물로 비유한다면 어 그 정말 그 꽃사슴인데요 네 애기 때 정말 천방지축 꽃사슴이잖아요 천방지축 꽃사슴 천방지축 꽃사슴 뭐 말도 안 듣고 막 근데 너무 귀여워 하는 동이 근데 그 안에서 그 많은 가수들의 이 에너지를 빨아먹었죠 어 빨아먹기도 하고 죽이도 하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실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탑3 때 맞아 탑3 때 그걸 알았어 어 맨 처음에 첫 공연하는데 우리 세 명이 너무 썰렁한 거라 너무 썰렁한 거라서 우리 첫 얘기가 뭐냐면 아 예건이가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어 그 승현 오빠가 얘기해줬어 어 그렇지 아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지 이랬는데 근데 다음날 다음 공연날 우리 다들 익숙해진 거야 어 훨씬 좋은 것 같다면서 훨씬 좋은 것 같다면서 내가 없으니까 좋다고 아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지 에너지를 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예건이는 참 멋진 사람이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멋진 사람인 걸로 정의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탑10 공연 때 우리 뭐 짤 영상들도 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우리 제예건 양은 맞아 아직도 에너지는 아직 넘쳐나죠 그쵸 근데 이제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온오프가 확실하다 그래갖고 온 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아 이런 걸 끄덕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쵸 그거 좋은 거죠 온오프 늘 그러면 좀 시럽잖아요 그쵸 또 집중하고 막 무게가 있고요 멋있을 때가 있는 거지 좋아요 자 우리 최예건 양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슴 자 네번째 질문입니다 화난감자님께서 화난감자님 이분 질문도 두 개를 골라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 첫번째는 케이팝 스타와 싱어게인 중 중에서 더 떨렸던 프로그램은 무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저는 싱어게인이 진짜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그 이유가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나를 알 것 같 그러니까 자회식 가행일 수 있는데 알 것 같다 나를 알 거야 왜냐하면 일할 때 희열 쌤도 뵌 적이 있었고 희열 선배님도 김인아 작사가님도 아름아름 저랑 안 사이 아니지만 김인아 작사가님도 얘기 많이 들었고 아예 그냥 뭔가 케이팝스는 쌩으로 그냥 쌩고기로 아 난 쌩고기야 날 원한다면 가지고 가서 구워 먹으렴 이건데 저는 싱어게인은 뭔가 구워서 이제 요리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평가받는 느낌? 아 네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난 생고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요리야 먹어볼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엄청 떨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오디션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힘들어서 기억에 남고 또는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오디션 곡이 있다면 그때 가장 떨렸던 거 떨리고 힘들었던 거 아무래도 삐삐 때 저는 제가 뒤로 혼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떨렸고 보면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떨리면 하는 게 시퍼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신이 나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눈을 세게 뜨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떨릴 때 그런 그게 있는데 딱 삐삐 때 무대가 그렇더라고요 애가 막 다 부실 거야 약간 요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떨릴 때 하는 거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그리고 내가 많이 떨었고 맞아요 많이 떨었고 그러면 제일 좋았고 제일 기분 좋았고 여유있게 했던 무대는? 저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운명 32호 친구들 사이로 애들이랑 같이 했던 너무 좋았거든 정말 좋았거든 무한계도의 그대에게 그때 무대할 때는 진짜 안 떨렸고 저도 울 뻔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무대하러 가는 것도 무대를 정말 즐긴 거구나 이 가사를 같이 해석했던 얘네들이랑 나눈 그런 시간들 손에 닿지 않는 기억 무대하고 막 울 뻔했는데 나랑 울 것 같으니까 현승이 쳐다봤잖아 걔 얼굴 보면 웃기니까 그래서 한 번 무대 보시면 제가 그 무대는 계속 아마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떨린다는 증거 편안하다는 증거 이러고 있더라고요 딱 개구쟁이도 너무 좋았고 아 개구쟁이 때는 근데 떨렸어요 그래요 아 개구쟁이는 좀 떨렸고 피아노 치는 거 손 보면 이렇게 떨리고요 그때는 별로 안 친해졌고 우리 약간 비즈니스로 친해져서 해볼까요? 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너 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무대 강력한 무명이랑 할 때는 야 이거 또 못해? 너 떨려? 아 진짜 밥이네 너 서로 막 씹고 그런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그런 분위기까지 잘 모르거든요 너무 그냥 좋은 어떤 노래들과 퍼포먼스에 대한 공연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대기실을 우리가 봐도 그런 거였는데 그런 또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남감자님의 또 질문을 우리나라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모두 탑10에 안착하셨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세 가지 질문이었군요 이것보다는 이 질문을 하죠 저희 신곡에 대한 질문들은 아까 다 했으니까 우리나라 싱어게인의 탑10에 안착하셨을 때의 기분을 우리 화남감자님께서 약간 우리 둘 다 같이 하면 되겠다 단어로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때의 기분 탑10? 탑10 들어갔을 때 각자의 기분을 그냥 내보자고 단어로 아 단어로 하나 둘 셋 아싸 슬픔 우와 전 슬픔이에요 슬픔? 왜? 4.15 애들 같이 못해서 아 그랬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슬픔 애매함? 애매했다 마음이 애매했다 기쁘지도 기쁜데? 슬픔 애매했 나는 이제 그 감정은 좀 넘어섰던 상태라 나는 그 감정은 좀 넘어섰던 상태라 탑10까지만 가자 였거든요 아싸로 바로 그때는 탑10까지만 사실 탑10 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탑10 갔을 때는 이제 아싸였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사실은 속으로만 아싸 내가 해냈다 아싸 그거지 아싸 기분 좋다가 아니고 나한테 아싸 이 정도 속삭이는 아싸 그런 기분이었어요 멋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다 하셨고 질문지에는 없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를 또 준비했어요 최근에 그 우리 연어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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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하시는 분 없는 거 아니겠지? 그럼요 연어장을 모를 수가 있나 근데 번호가 몇 번이었지? 20호 20호죠 그렇죠 연어장인 우리 이정권 정권이의 그 복학생의 사랑 맞아요 복학생의 사랑 그 곡을 곡을 만든 건가요? 참여를 해서 약간 맞춤 마치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기억 썼들 때처럼 네 오라버니를 보고 그냥 생각나는 곡을 만든 거예요 복학생 네 정권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생김새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이디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쓴 거는 가사 내용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약간 야 치근독대는 거예요 야 오늘 예쁜데? 점심시간에 뭐해? 약간 진짜 느끼하고 엄청 능글맞게 하는 그거까지 제가 생각이 닿았는데 오빠가 그 가사랑 노래를 보고 오 이거 복학생이 하면 더 짜증나겠다 하면서 복학생까지 오빠가 아이디어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리얼 컨셉축 노래가 되었죠 복학생의 나라 노래 들어보니까 정권이하고도 너무 잘 맞고 맞아요 우리 예근양의 느낌도 또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BGM으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꼭 한번 들어봐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또 이 곡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 이 곡이요? 이 곡의 키포인트는요 그 그 그 이러면서 오빠가 노래할 때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그런 아재미 아재미 낭낭한 그 복학생의 그 느낌 네 설레 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을 접고 싶을 때 들으시면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뭔가 능글맞고 막 설렘을 뭔가 좀 아니 뭐 귀엽네 약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복학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복학생이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소개 멘트에서 사실 그 최예근 23호 네 에서 이제 뭐 Y 지금 영어 철자가 이게 Y is G and Y 네 예행리 예행리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예행리가 맞고요 예행리 이게 이렇게 그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영리라는 이름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최예근이라는 사람이 챌린저로 많이 해요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16살 때부터 나왔고 그 이후에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천재 약간 천재의 이미지 어떤 학생의 이미지 계속 탐구하는 공부하는 그리고 어 그런 이미지를 뭔가 타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면서 어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근데 제 얘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계기가 있다 하면 아 그때 그 세바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천재 작곡 이미 수식을 한 게 많이 붙어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덜어내기 위한 덜어내고 애써서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떤 이 어떤 닉네임을 또 만든 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선택한 건 모든 사람들한테 보기에 그거 되게 도전적인데 굉장히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길 잃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길을 잃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 이미달라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홍데이트는 사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구성으로 해서 우리 첫 번째 손님 이렇게 최예근 양과 너무 이렇게 의미있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된다면 정말 댓글도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또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죄송하고요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고 우리 카메라에 이렇게 인사 막 막 남기고요 예 환한 감사의 게 좋고 마구 마구 환한 감사의 게 좋고 레드웅 TV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예근 예근 양 팬분들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남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를 어떻게 인사를 제가 인사를 하면 될까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주시고 오늘 예근님 야식도 사주라고 이효정님이 그러셨거든요 조금 배고픈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 네 많이 먹어야겠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홍아리 여러분들이 사실 오라버니가 마치 나를 챙겨주는 것처럼 너무 스윗하게 저를 챙겨주시거든요 홍아리 여러분들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항상 늘 따뜻하고 든든한 저의 멋지 하지만 저의 원픽은 최측근이고요 네 최측근 사랑하고요 최측근 최측근이 최고고요 최고죠 이렇게 음악 하는 얘기들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음악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제 유튜브도 구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는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홍데이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홍데이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우